그걸 팔면 씨드버니가 나오니까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겠대 아니 이미 투자를 해놓는 걸 왜 팔고 또 투자를 하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질문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현재 5억 정도 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 기다리면 오를 건데 기다렸다가 오르는 걸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투자하세요 좋은 방법이네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팔고 아니면 홀딩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보유해야죠 무조건 이거 재건축 이야기 같고요 아 내가 너무 가까워요? 아니 그러니 하세요 이게 편해 턱 깨고 있는 게 아 어차피 여러분들 저 얼굴 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지 아세요? 내 거면 이성을 잃어요 표현이 너무 과했나요?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 게 아니면 남의 거면 남의 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라면 이성적이에요 그나마 물론 그분이 더 지혜로운 이성을 발휘한다면 더더욱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상속을 받았던 내가 샀던 뭐 증여를 받았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오셨죠? 부동산 투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오를 거래 그러면 투자하려고 오신 분한테는 이미 투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더 좋은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내 거니까 이성을 잃어 지금 답변이 나왔어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걸 팔아?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을 파는 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이유로 또는 이런 핑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팔면 씨드버니가 나오니까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겠대 아니 이미 투자를 해놓는 걸 왜 팔고 또 투자를 하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질문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해 가시죠? 이미 투자를 해놓은 거를 팔고 또 투자를 해?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근데 제가 장담컨인데 질문하신 분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질문하신 분이 수준이 전문가 자칭 말고 타칭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라고 부르면 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어 본인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실력은 일단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건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가능하지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항 뭐 다주택자여서 뭐 파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 한편으로만 봤을 땐 이미 투자를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내가 상속을 받아서 주택이 생겼는데 또는 뭐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 부동산을 쭉 갖고 가자 나는 의견 1번 아니다 나는 팔아서 내가 계획하는 걸 하겠다 2번 이게 대중들한테 1번이 많을 것 같아요 2번이 많을 것 같아요 1번은 쭉 갖고 가겠다 2번은 팔아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겠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대체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딴 건 모르겠고 내가 주어진 그 부동산이 아니라 현찰을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의 전문가의 극소수는 이 돈을 어떻게 딴 걸로 바꿔놔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데 대다수는 돈이 아닌 걸 빨리 빨리 돈으로 바꿔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라는 소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건 대다수는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특히 돈 얘기는 그래서 계획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부동산을 투자해놓고 그걸 가지고 팔아서 한다? 이거는 본인이 전문가였을 때는 마음대로 하시는데 본인은 아실 거예요 본인의 부동산이나 투자실력이 얼마인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 돈을 갖고 싶으신 거구나 돈은 내년 가면 더 떨어지고 10년 가면 더 떨어지고 그나마 이 부동산의 10년 후엔 2배는 오른다며 현찰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 정도 지나면요 한 40% 떨어질 거예요 이자 이만큼 오르죠? 물가가 이만큼 오르거든 지금 아몬드 봉봉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할까 말까 하는 말을 또 했는데 10년 동안 2배 오르는 부동산은 재건축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치고 2배 오르니 3배 오르니 5배 오르니 그거는 누구도 몰라 예상만 하는 거지 그리고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개도 안 올랐다고 했을 때 현찰은 떨어집니다 이건 다른 분들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어? 경매 대마왕 말이 맞네? 라고 판단이 됐다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일이 생겨도 그와 같이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저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런 게 하면 본인도 바라버려요 자 또 질문을 하나 받아보고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왕님 자산을 모으려면 저축하고 카드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면 또 신용등급도 올라가서 쓰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산을 모으려면 저축을 하고 카드를 쓰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자 제가 부동산이나 투자를 잘 모르는 초보자에다가 돈도 많이 없는 일반 직장인에다가 나이도 어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어르신의 조언을 또는 부모님의 조언을 잘 받아서 저축을 잘 아껴갖고 저축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죠 그 저축을 딱 열어봐갖고 이게 10년 동안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를 이렇게 계산 지금 현재 물가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잘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이런 투자 또는 이런 부동산 또는 이런 차 뭐 이런 걸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물가를 기준으로 현금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물가는 더 많이 오르고 금리는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거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축하라 이거는 최악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성적이고 저축을 했다는 가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 저축한 돈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요즘 말로 시드머니가 쌓이기 전까지 그걸 아껴 쓰고 저축한 사람만 그나마 그걸 모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이 셉니다 뭐 신제품 나왔다고 하면 하나 세고 제가 지금 이 핸드폰 쓰고 있거든요 이 핸드폰 제 주변에 근로소득자분들이 다 제 핸드폰보다 신형이에요 아셨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아이폰 X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가 다 동글동글 그 뭐라 그래 세 개야 세 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못 버는데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가면 그나마 저축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강사나 유명 돈 버는 사람이 저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저축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저축도 안 하면 시드머니도 못 모아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럼 천만 원짜리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바로 한 달에 하나씩 사면 돼 근데 한 달에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은 열 달은 모아야 한 천만 원짜리를 하나 사잖아 그러니까 저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저축이 최악이지만 그걸 안 하면 그것도 못해 카드도 똑같습니다 카드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현찰 다니는 사람 완전 구세대죠 원신이에요 그런데 왜 카드를 짤래라 그러냐 이게 있으니까 내가 소득한 번돈을 다 쓰고 또는 누구는 그거 이상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쓰질 못하는데 할부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내가 필요도 없는 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대중이에요 대중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갔죠 한 2년 동안 그러면 해외여행 안 간 금액이 다 저축되어 있고 다 보관되어 있으시죠 안 그렇단 말이야 어디 거서라도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어떤 강연에서는 저축 같은 소리는 개나 줘버릴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중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카드를 써라 막 이래버리고 저축은 최악이고 카드는 편리하다 이렇게 부르면 개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언은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평균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연평균 연봉 4천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축도 안 하면 그 4천이 고스란히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마이너스까지 돼가면서 가정에 다 써버립니다 그럼 저축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 또는 얼마까지를 거기에 계획을 잡겠죠 카드를 쓰니까 내가 택배를 받고 나서 이걸 내가 왜 샀지 했던 그런 후회 카드가 없으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 대중들을 위한 것들은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경제적으로나 재테크적으로 여러분 수준이 레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건 완전 헛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